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죠? 들리려나? 들리나? 아 네 이제 또 스트리밍 스트리밍라니 실시간 유튜브도 오랜만인데 오 아랑 님도 왔네요 네 오늘 일단 혼자서지만은 2주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이거 사실은 원래 시간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저 원래 저희 아인이가 샀던 카메라가 있단 말이에요 저 이제 늘 브이로그랑 찍는 카메라로 그게 원래 아인이도 스트리밍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샀는데 그 G7 뭐 마크3인가 그거 그니까 지금 원래 저희가 쓰는 스트리밍 막 그게 있었는데 그게 자꾸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3시 반부터 와가지고 계속 그거 설정하다가 계속 에러 뜨고 막 새로운 방법 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안 돼서 네 급하게 휴대폰으로 그냥 켰어요 아 이게 맨날 그 뭐죠 뭐라 그러지 그 브이앱 앵글만 보다가 이 앵글로 보니까는 조금 어색한데 너무 어색한데 아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게 왜 브이앱 할 때랑 똑같은 그 뭐라 그러죠 똑같이는 아닌데 조금 비슷한 위치인데 이게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시간은 맞춰야 되겠고 해갖고 그냥 급하게 켰습니다 아 이거를 의자로 올릴 수가 없나 어 의자를 조금만 더 올려서 그쵸 왜 김요한 흑발 쉬라냐 신의 경지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아 이렇게 적응이 안 될 수가 있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그쵸 원래 맞아 그리고 브이앱은 좌우반전 안 돼요 네 맞아요 컴퓨터에 마크3 캐논 프로그램 이거 함정이 있어요 또 이거 나중에 유튜브 하시니까 하시겠는데 컴퓨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32비트 프로그램을 호환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로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개발자한테 문의를 하기에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 자세한 거는 이거 쭉 정리하셔가지고 한번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랑 님 맞아 이거 맞아 지금 나도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게 좌우반전 돼서 나오니까 조금 느낌 신기하네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겼나 이 자시 좌우반전 못 시키나 원래 좌우반전 되는 게 좀 신기한데 아니요 목 안 쉬었는데 목 쉰 거 같아요 이것도 잘생겼어 괜찮괜찮 아 그리고 다들 그 이제 이거 보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 음 이제 요란 법석 보셨나요 혹시 음 제가 이제 사운드웨이브 채널에서 이제 진행했던 이제 요한의 요란 법석 업로드가 됐는데 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제가 그거 때문에 조금 아 많이 힘들었거든요 요란 법석 너 오늘 다크서클 왜 이렇게 심하게 보이지 어 다크서클 되게 심한데 어 다크서클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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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은 그나마 끼면은 그래도 좀 괜찮으시지 않을까 네 요란 법석 이제 티오 친구들 진행을 했었는데 진짜 제가 첫 태어나서 인터뷰 진행이었어가지고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야되나 엄청 공부도 많이 해갖고 진짜 거의 이틀을 그 티오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도 좀 했었고 아 원래 이제 아인이 없이 진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되게 힘든거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틀 지을 때도 이제 사운드웨이브 관계자분이랑 이거를 어떻게 가야되나 무슨 타이틀로 가야되나 했는데 예전에 제가 한창 와인드 컨트롤 때 이제 좀 제가 그 팬분에 어떤 팬분이 저한테 요한인데 요란 오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서 요란 법석 그게 갑자기 떠오른거에요 이제 요란하게 내가 막 할 수 있는 내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타이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요란 법석 타이틀도 이제 제가 정했고 이제 인터뷰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아 진짜로 좀 음 진땀 많이 뺐어요 이게 근데 저희 소속 가수가 아닌 분들과의 그런 스케줄은 제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근데 또 선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섣불리 제가 막 너무 다가가면은 또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막 그랬어가지고 조금 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도 또 제가 이제 처음 하던 하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어 이제 제가 편집도 이제 제가 타이틀도 만들고 심혜를 기울여서 한번 해봤었는데 음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들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도 그날 하루종일 뜨고 나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했어요 이제 어 검색도 해보고 TO 팬분들도 어떻게 보시나 검색도 해보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좀 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처음부터 끝까지 100% 제가 편집한 거에요 인트로 타이틀부터 시작해서 아웃트로 소스 자막바부터 시작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한 거고요 네 그래갖고 조금 그러니까 나름 제가 하는 첫 첫 컨텐츠다 보니까 그리고 첫 컨텐츠가 TO 친구들도 생각보다 되게 잘해주시고 저를 되게 더 챙겨주는 느낌도 받았다 보니까 좀 안되겠다 이건 혼을 갈아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타겟 친구들보다 더 하이텐션이에요 나 깜짝 놀래가지고 아 진짜 막 귀가 쭉쭉 빨리는 거 있죠 이제 거기 맏형 친구가 99년생이라고 하는데 아 힘들더라고 그리고 한창 방송을 하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방송을 네 그리고 이제 요란 법석 타이틀 만드는 김에 이제 요아이 타이틀도 새로 만들려고 모션 그래픽도 지금 다시 하고 있고 네 이제 한번 요아이도 이제 조금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요아이 개정도 진짜 열심히 지금 타이틀 개편 중입니다 영상 전공자가 만들 줄 알았다고요? 약간 그래도 제가 요아이 하면서 2년 동안 편집을 했잖아요 거의 어 2년 동안 편집하면서 그래도 진짜 이것저것 많이 공부를 한 거 같아요 네 네 저는 약간 동생들이 더 좋긴 해요 맞아요 이제 네 동생들이 진짜 편하기도 하고 동생들을 보면은 귀엽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 편집 중간중간 디테일 아 디테일 그런 것까지 다 티오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 이제 그 영상을 또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티오 친구들 하나부터 열 명까지 진짜 다 좋아요 저는 근데 하지만 그날 솔직히 제가 제일 의지를 하게 됐던 친구가 그 지수 친구가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그 그 칸초칸초 그 친구 칸초칸초 홈런볼 그 시리얼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 뒤에 앉아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약간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스킨십이라는 등 이렇게 막 이렇게 토닥토닥 이런 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힘들어하니까는 막 당황하고 말도 꼬이고 하다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경상도 분이시냐고 이제 비하인드 그 촬영 중간에 이제 쉬고 있을 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괜찮았어요 되게 재밌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던지는 멘트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지수 친구도 경상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근데 아 경상도 사람이냐고 물어봐서 아 네 저 울산 사람이라고 묻고 아 설마 그럼 지수 친구도 경상도뿐이에요? 라고 했는데 아 네 저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오 같은 산이네요 뭐 그렇게 막 한 적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지수 친구가 말을 진짜 잘해요 그래가지고 네 그쵸 지수 친구가 그냥 뭔가 그날 솔직히 제가 선배이긴 하지만은 지수 친구한테 되게 의지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게 나도 모르게 정면보고 제 카메라를 보고 이제 말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쪽에 지수 친구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보게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이제 요런 법석이 이제 사운드웨이브에서 계속 업로드 할 것 같은데 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섭외부터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혼자서 하기에 이제 사운드웨이브 쪽에서 이제 섭외도 하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거라 네 사운드웨이브 것도 열심히 구독해주시고 어 그러면 이제 저 컨텐츠가 요 아이 뿐만 아니라 네 이제 사운드웨이브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음 여러분들 다 같이 좋아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요란 법석 누구일지 기대돼요 네 이제 음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할 거니까 네 좀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거 왜 영상 내가 보기엔 되게 쨍하게 나오는데 화면은 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너무 안 예쁘게 나오는 거 같은데 그리고 나 1080p 이런 거 설정 안 했나 왜 화질이 꿀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진짜 vm 말고 라이브는 힘든 거 같아 요란 법석 1브임을 요한이랑 해달라고요 진짜 아 진짜 카메라로 했었어야 됐어 아 아 그냥 카메라 켜놓을 거 아 그 생각은 또 못했네 아 혼자 하려니까 진짜 힘드네 생각해보니까 카메라 위에 그냥 세워놓고 스탠드로 그냥 라이브인 척하고 그거 다시 편집해서 올릴걸 아 아 그 생각 못했어 진짜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아 진짜 이게 혼자 그 막 뚝딱뚝딱 한 시간 반 동안 거의 하다가 시를 딱 봤는데 5시 5분인 거야 나 5시 6분에 바로 시작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 너무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냥 휴대폰 뚝딱뚝딱 해서 켠건데 아 네 치사님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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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은 vm이랑 다른 재질이니까 조금 네 저도 이제 뭐라 그러죠 bj? bj는 아니고 스트리머 인척 스트리머 재질로 갈 거니까 솔직히 스트리머 재질이 잘 뭔지 몰라요 아니 이게 아인이가 설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3월 30일부로 올해 3월 30일부로 이제 종료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그것 때문에 아 그냥 막 해요 막 도배해도 되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8마리 8마리 네 제가 이제 아이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 올려주세요 그리고 홍보도 좀 해주시고 지금 25만밖에 시청 안 해주시고 계시네 하긴 UI로 뭐 한 게 없어갖고 그럴만해요 아인 스크림처럼 캐즈 친구들 모아서 인터뷰요 아 뭐 캐즈 친구들이랑 해봤자 타겟 뭐 일비 남은 멤버들 밖에 없지 않나 네 댓글 네 댓글 읽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아 애교 보여주세요는 제가 브이앱에서 할게요 나중에 브이앱 할 때 찾아와주세요 스트리머라 생각하면 더 어려워져요? 솔직히 나도 잘 몰라요 시청자 수는 보지 말자 괜찮아요 이게 바로 저의 현 위치인거에요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인데 지금 여기 나와서 이제 2주년 축하를 위해서 라이브를 키고 있습니다 안녕 요하님 나는 호주사람의 1급 비밀을 남자 팬이에요 요하이 너무 재밌어요 2년 축하해 아 한국어는 별로 좋지 않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어 땡큐 아이엠 펄 맘 당장 시청하셔서 가래 괜찮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주세요 아니요 나한테 주세요 어린이날 선물 빨리 댓글이랑 시청자 홍보해서 빨리 저에게 선물을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한테 컨텐츠 추천받아 봤는데 나 먹방 아 먹방은 내가 잘 먹을 자신도 없고 그 뭐라 그러죠 그 다양한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진심이었다 어린이날 선물로 애교해 주세요 아니요 저는 어린이날 아닌데요 어린이날 선물이 아니라 지금 요하이 2주년인거에요 제가 여러분들 어린이날 아니에요 오늘은 요하이 2주년으로 어 그런 기쁜 날이지 어린이날 아닙니다 다 기각시킴 아 어린이날 선물 1 셀카 1 교환하자 아니요 철벽 철벽 유튜버 아니 정면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꾸 댓글이 꺼지네 오빠 이 정도로 팬서비스하면 1등밖에 못해 무슨 말이야 이게 일비가 킹덤 출연하게 된다면 어떤 컨셉이요 일비가 킹덤을 나간다면 어떤 컨셉일까 어떤 컨셉일까요 왠지 저희는 약간 개개인의 저희는 칼군문보다는 개개인의 특성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무대를 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 레츠게리스타티드가 다 그런 거라던가 요아 2주년이 어린이날 경우 우리도 선물 받아야 함 요아 2주년인데 뭐 해줄 거예요 아 2주년인데 제가 이제 급하게 뭐 준비할 게 뭐 없었어가지고 조금 뭐라 그러죠 좀 좋은 화질로 라이브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실패해서 좀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빠 방에 해피 요한대 셀카 좀 탔나요 아 이 방에요? 일비는 연하남? 저희가 연하남이요? 연하남은 아니지 않나? 연하남? 오늘 단호박이네 저 원래 단호박이에요 생각보다 단호박이에요 근데 아인이가 진짜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활동이 쉬다 보니까 연하남 연하남 일비 연하남 그거 약간 쉬한정 아닌가? 쉬한정? 일비가 연하남 아니면 대체 무엇? 일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비의 컨셉이 뭐예요? 연하남 연하남을 하고 싶어했다고? 아니요 아니요 연하남을 킹덤을요 킹덤 킹덤을 하고 싶어했어요 아 여기 적으면 안돼 댓글로 괜찮으니까 댓글을 그냥 의식 흐름대로 다는거죠 조만간에 아랑님이랑도 또 한번 콜라보 해야되겠다 내가 아랑님 메이크업 해주기 이런거 제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요아이 첫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랑님 유튜브로 첫 유튜브 진출을 했잖아요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도 땀이 땀이 아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더워서 그날도 얼마전에 그 영상 봤어요 오랜만에 그 때가 저희 러브스토리 한창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홍보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남자 아이돌 파우치 가방 털기요? 제 파우치요? 나 파우치 없는데? 파우치 없어가지고 비닐봉다리 이렇게 들고 다녀죠 비닐봉다리 댓글 아이디어 고갈됨 그거 완전 짱 귀여움 댓글 아이디어 그거 좋다고요? 나 진짜 봉다리 이렇게 들고 다녀요 제가 봉지 안에다가 그냥 화장품 넣어서 이렇게 해서 가방에 넣고 다녀 따로 파우치가 없어가지고 네 비닐봉다리 외과의사 봉다리 제가 파우치 같은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빠 봉다리가 매력이죠? 그쵸 봉다리가 매력이지 안녕하세요 요한 비닐봉다리 네 싫어하죠 봉다리가 현실적이고 좋지 아니 파우치를 딱히 사야 되겠다는 그거를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열한 법석 갔을 때 비닐봉지를 이렇게 들고 간거에요 그냥 나는 혹시 이제 오래 촬영을 하니까 수정을 해야 되니까 들고 갔는데 그때 K형이 같이 갔었는데 야 넌 진짜 쪽팔리게 이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비닐봉지 공개에요 근데 비닐봉지도 멋있는거에요 그 여러분들 아시죠 옷 어느정 비싼거 사면은 뭐 로맨틱 크라운이나 이런거 옷 사면은 약간 지퍼백 같이 이렇게 좀 큰거 나오잖아요 옷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게 그런걸로 들고 다녀요 그냥 비닐봉지 GS25 이런거 아니에요 아니 뭐 컨실러나 이제 뭐 팩트라던가 그때 노세범 친구랑 어 그 다음에 뭐 립이라던가 뭐 그 다음에 뭐 저 미스트도 들고 다니고 예 저 생각보다 많이 브랜드에요 저 로맨틱 크라운 백 들고 다녀요 지금은 로맨틱 크라운이에요 로맨틱 크라운 사람 사는거 다 똑같죠 맞아요 저 비닐봉지 촬영하는 날에 파우치 사줄게요 그건 또 받아 안할게요 또 아랑님 또 돈 잘 버시니까 아 진짜 세상 제일 아 이런 사람 많이 없나 또 이런거 보면은 또 제가 또 털털한 매력이 또 장난 아니죠 예 저 명품 들고 다니죠 아 웃겨 아 감사합니다 I need you 님 이게 화면을 밑에꺼 보는거 보다 위에 보는게 조금 더 나은거 같아 살짝 이렇게 앉을까 나 정 근데 괜찮아요 저도 카드지갑이 아니라 지퍼빼기 카드 사는거 다 똑같죠 네 얼짱각도요 뭔가 이렇게 여기에 뭐 하나 떠야될거 같은데 갑자기 흐흫 뉴스처럼 여기에 뭐 떠야될거 같아 오빠 나 오늘 유한 과몰입 중 과몰입? 저에게 몰입하고 계신가요? 역시 아이디가 6112 6112 6112 뭐라고 읽어야 되지 6112 오늘의 뷰티 정보 이런거 그쵸 이런게 떠야될거 같아 아 이거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속보 1급비밀요한 요아이요한 파우치 없이 비닐봉지 봉다리에 화장품 들고 다녀 이런거 나는 아직도 적응이 안돼요 솔직히 지금 좌우반전된 얼굴이 적응이 안돼요 솔직히 방송하잖아요 그런데 방송하면은 방송하면 다 이렇게 닫잖아 근데 나는 아직도 그 얼굴이 적응이 안돼요 제 얼굴이 이거 막 웹캠 이런거 사면은 같이 이렇게 띄워서 할 수 있나? 무슨 컨텐츠 제일 하고 싶어요? 어 어 며칠 전에 이제 형인형이랑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자꾸 이제 나일이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자꾸 나가고 싶은데 지금 나갈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그 이제 숙소 지하 주차장에 돗자리 깔고 라면 먹자고 그거 유튜브로 찍으면 안될까?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얘기 했었는데 또 주민들은 허락 맡아야되고 그래서 좀 일이 복잡해져가지고 근데 약간 그런거 해보고 싶었어요 저 약간 좀 약간 유튜브니까 제가 좀 안해봤는데 해보고 싶었던거? 이런게 좀 많아요 솔직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되니까 그때는 이제 좀 지금은 이제 5월 5일 6일부로 5월 5일? 이제 오늘까지죠 네 근데 이제 좀 사회적 거리를 두려고 또 집에서 돗자리 깔는 것보다는 그래도 바람 쐬면서 먹는게 좋을 것 같아서 주차장에 이제 1층에 깔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아인이한테도 얘기했던건데 그 이제 장마 부는 날 어 뭐 우산 쓰고 있어서 누가 덜 져나 어 우산 컨트롤 누가 누가 더 잘하나 이런것도 해보고 싶었고 응 그리고 뭐 장마 부는 날 어 뭐 샴푸 해가지고 누가 머리 더 빨리 핸구나 뭐 이런거 뭐 그런것도 해보고 싶었고 약간 좀 특이한거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또 제 이미지상 네 그냥 제 머릿속으로만 항상 생각하는거고 다 실험 못할거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럼 그렇게 산다구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인이는 유튜브를 되게 다양하게 보는데 저는 이제 가수분들 직캠 아니면은 뭐 우주 얘기 이런거죠 과학 얘기 그리고 이제 막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이게 막 장난치는거죠 친구들끼리 막 장난치는 그런 유튜브들이 있어요 뭐 이름이 뭐지 뭐 핫소스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핫소스 분들 많이 떠서 그런거 보는데 그냥 그런거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네 우주 이런거죠 우주의 끝은 어딜까 이런거랑 블랙홀의 존재 제가 그런거 찾아보거든요 나사 얘기 만원 행복 같은거 찍어봅시다 만원으로 일주일 만원으로 일주일을 살자고 그 만원의 행복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 음식으로는 살 수 있는거 아닌가 그런거 아니 자진 않아요 뭐 그런거 생각보다 더 재밌는데 네 5만원으로 그때 하루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거 했었죠 이제 저금동 배 갈라가지고 나왔던거 근데 찐으로 만원의 행복을 지금 아랑님께서 아랑님은 만원 들고 일주일 살 수 있으신가 이게 진짜 신기한게 어 뭐야 이게 그쵸 물가도 이게 신기한게 하하 브이앱은 댓글이 완전 진짜 제가 못익을 정도로 엄청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근데 유튜브는 되게 천천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올라온다 오빠 오빠 먹방하는거 보고싶다 어 그럼 제가 먹방하고 싶은 혹시 먹방을 요한이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뭐 일주일 스타일링? 그래서 댓글쓰기 조금 부담스러워요 뭐 어때요? 그냥 도배하면 되지 일주일 제가 스타일링하는 거예요? 돈까스 오빠가 먹방하는 음식 열목수 김치찜 오빠의 레시피 라면 그 먹방이라고 하면은 푸짐하게 라면도 6개씩 끓여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치킨 떡볶이 치즈볼 피자랑 치킨 혼자 먹기 이 사상 최초 도배 장려 아이돌 도배 도배 하셔도 돼요 네 다 해달라고? 그니까 메뉴를 어느정도는 정해야 될 거 같은데 좀 어울릴만한 메뉴들 아니 맛있게 먹으면 다 되는 거야? 우린 소소한 먹방 소소한 먹방 옛날에 제가 혼자 살 때 이제 자주 먹었던 브랜드가 피자나라 치킨공주인데 피자나라 치킨공주 치킨은 무조건 순살로 시키고 뭐 보통 제가 이제 프레드를 잘 안 좋아해요 저는 양념파다 보니까 양념 된 거 순살로 하나 시키고 피자는 꼭 치즈 크러스트 해갖고 뭐 그것도 피자는 상관없었고 그렇게 해서 항상 먹었거든요 그렇게 오랜만에 한번 제가 자취 했던 그 느낌을 살려서 한번 해볼까 그 예전에 신세윅에서 한 거 김밥 재료 각자 사와 세먹기 각자 누가 사올까요 그거를 그래 유튜브는 내가 찍을게 누가 사올래? 나 그러면 나랑 같이 해줄 사람 구할게 그냥 저는 열목수처럼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어봐요 그게 좋아? 아 특이한 레시피라면 음 그걸 다들 내가 사올래 내가 사갈게 피자나라 치킨공주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멤버 써먹자 지금 멤버들 각자 이제 다 이렇게 쉬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김밥 사갈게 오빠는 그냥 먹어 아 근데 진짜 이 아이 혼자서 하려니까 뭘 못하겠어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 아니면 할게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하고 있죠? 나 이제 들어와서 아 지금 그냥 의식을 흔들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유튜브 찍을 건데 김밥 재료는 누가 사올래?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손 드셨네요 아 그것도 재밌겠다 내가 김밥을 싸서 형인이 형 근무지를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뭐 하나에다가 고추냉이 넣고 막 역시 김요한의 대화는 앞으로 인터뷰를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네 하죠 화낼텐데 김케이씨 의견 없어요 형인이랑 나와도 되는 거야? 나와도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요즘에 형인이랑 저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날 일요일도 이제 제가 이제 공 아 이건 아이돌 김요한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또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쨌든 공카이 제가 이제 그날 댓글 파티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원래 출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형인형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장을 보러 갔죠 네 이제 이마트 가서 근데 그때 제가 한참 골목식당 이제 군포편 그 보이는 짜장떡볶이 나오잖아요 아 보시나? 근데 그거 이제 형인형이 너무 해먹고 싶다고 해서 짜장떡볶이를 해먹자는 거야 그래서 재료를 막 다 샀어요 다 사고 이제 집에 배치해서 뭐 두고두고 먹을 것도 사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저는 열한시에 일어났고 형인형은 이제 늦잠 자도 되니까 일요일에 좀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시인가 2시인가 출발을 해서 거의 한 시간 동안 보고 그다음에 국밥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벌써 이제 해가 거의 다 져가는 거 그래가지고 일단은 근데 또 국밥 먹었으니까 또 바로 그걸 못 먹잖아 근데 갑자기 숙소 왔는데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거야 자기 옷 정리도 좀 해야되고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야 그거를 아 근데 너무 귀찮은 거죠 저는 갑자기 이게 쉰다 해놓고는 뭐 갑자기 청소냐 그냥 근데 형이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락스 뿌려가지고 막 또 박박 닦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요즘에 안쪽 화장실 쓰거든요 저 방 안에 있는 거 그래서 그 방 안에는 원래 제가 안 쓰고 아인이가 좀 자주 썼는데 그게 이제 아인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자꾸 사용이 되니까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데 이제 안 쓰니까 안에 막 곰팡이가 피고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라 모르겠다 하고 저도 화장실을 완전 빡빡빡빡 다 닦고 그리고 방에 좀 방바닥 먼지도 좀 닦고 화장품 정리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하다보니까 9시 반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배고프다고 짜장 떡볶이를 했죠 네 나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진짜 갑자기 했어요 진짜 갑자기 형인형이 요즘에 저랑 있으면은 되게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오늘도 그러니까 이제 아 형 나 오늘 2주년이라 라이브 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씻고 나오는데 너 몇 시까지 할 건데 너 왜 나랑 안 놀아주냐 야 나 오늘 딱 이제 지나면 진짜 나 진짜 생일인데 너 진짜 나랑 안 놀아주냐? 계속 그러고 그 정도면 야식 아닌가요? 요한 안녕 안녕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떡맥집이라고 짜장 떡볶이에 맥주를 같이 파세요 군포편 보시면 그래갖고 저희도 맥주에 이제 그렇게 해서 먹었죠 아 오빠 형인 오빠 요란 법사 카메라 감독 아 원래는 저 이제 약간 매니저로 왔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어 이게 이제 그 낯선 분들이랑 만나고 이러면은 제가 이제 긴장감이 갑자기 너무 심해져가지고 좀 약간 뭐라 그러죠 되게 힘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혼자만 왜냐면은 그런 쪽은 뭐라 그러죠 그 쪽 스태프분들이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사운드웨이브 쪽 스태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혼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거기에 오는 제가 압박감이나 그런 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러니까 형인 형도 그걸 알고 아 같이 가줄게 내가 해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그냥 기다려줬는데 저희도 첫 촬영이고 그거를 이제 홈을 제대로 잡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아 그 서로 이제 의사투통이 잘 안돼서 좀 이렇게 헤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는 여러 대인데 찍을 사람이 적어지니까 형인 형이 그냥 아 이거 그냥 내가 찍을게 이걸 해서 형인 형이 이제 카메라 감독 카메라 감독 그러니까 카메라 하나를 맡아서 이제 찍었었죠 네 고정 MC죠 이제 요한의 요란 법석이라고 박혔으니까 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형인 형이랑 이제 또 맥주 한잔하고 또 들어왔죠 근데 형인 형도 그날 되게 되게 찐 웃음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근데 그날 길게 녹화를 좀 했는데 그렇게 길게는 아니고 한 30분 했나 40분 했나 녹화를 했는데 진짜 재밌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어느 정도 그래도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편집하면서 다 날려버리고 근데 형인 형도 맨날 하는 말이 야 그날 촬영 날 진짜 재밌었는데 만약에 본편 떤는데 재미없으면 네가 편집 잘 못한 거야 막 이러고 자꾸 근데 형인 형도 타이틀은 잘 만들었다고 해주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가서 요한의 요란 법석 가서 댓글도 많이 다시고 어? 그 사운드웨이브 인스타나 가갖고 리튓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 이제 그쪽 사운드웨이브 측에서도 아 요한이가 참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해갖고 저 많이 써주거든요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가서 가서 댓글 도배해도 돼요 뭐 어때요 그냥 막 막 도배하고 네 약간 뭔지 아시죠? 이게 T.O 친구들이 주인공이지만 그래도 막 제 댓글이 많으면 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T.O 친구들도 칭찬 아끼지 말아주시고 이제 T.O 친구들도 칭찬 많이 해주시고 요란 법석 서로 한복판에서 아무나 붙잡고 봐달라고 한다 안녕하세요 네가 다 한 거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 한 겁니다 진짜 요란 법석 하면서 편집 실력이 조금 그래도 레벨업 한 거 같아 내가 봐도 깜짝깜짝 왜냐하면 타이틀이 바뀌고 중간중간에 폼 자체가 이제 이렇게 좀 추가되니까 다음 안료는 제목 안녕하세요 요한입니다 로 해달라고 아 V앱 얘기하는 거죠? 레벨업 수준이라 그냥 전문가던데요? 아 그래요? 뭐 나는 보면서 요하이랑 별 다를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타이틀 빼고는 밥이요? 밥이요? 저 아침에 일어나서 열목국수에 먹었어요 밥이요? 저 아침에 일어나서 열목국수에 먹었어요 이 장점이 라이브인데 댓글이 이렇게 빡빡빡 안 올라오니까 아 원래 댓글로 내가 안 올랐어도 말 잘했나? 아 기억이 잘 안 나 지금 V앱이랑 뭔가 너무 달라서 그런지 영상편집 16분짜리 하려면 시간 얼마나 걸려요? 짱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다른 의미로 좀 오래 걸렸던 게 제가 편집을 하면서 카메라 이제 세대로 한 거는 제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가 들어왔었는데 그러니까 핀 마이크 들어왔는데 그것도 심지어 제가 마이크 설정을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레프트만 녹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가 다 돼서 스트레어로 녹음이 따져야 되는데 레프트로만 들어가서 이게 하이밸런스가 너무 세진 거야 녹음이 그러니까 제 마이크는 괜찮은데 저쪽에서 먼 친구들 거 그러면서 이제 그거 다 빼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베이스 만들어주고 스트레어 만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사운드 밸런스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세 개 중에 이제 제가 쓰고 싶은 샷도 써야 되고 색감 보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던 게 용량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맥을 쓰는데 제가 맥이 516? 512? 그러니까 500기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작업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파이널컷이 그 렌더링 파일이 계속 쌓여요 이렇게 하다보면은 자동 백업 파일을 만들고 그러면 4K를 찍었었는데 그 4K가 쓸데없이 화질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뭐가 잘못됐나 봐 그냥 화질은 별로 안 좋은데 용량이 너무 큰 거예요 작업할 때 그래서 파일 하나가 무슨 250기가씩 되면서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되고 이러니까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하고 조금 하고 다시 그걸 MP4로 뽑고 그걸 다 삭제시키고 다시 넣고 MP4로 뽑고 다시 붙인 다음에 또 막 그렇게 해갖고 3일을 진짜 한 몇 시간씩 하나? 11시간? 12시간씩? 거의 편집 그렇게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장비가 다 괜찮았고 렌더링 이런 거나 그런 거에 조금 그거 소비 뭐야? 시간 소비가 없었더라면은 그래도 하루? 하루 정도? 하루 정도 그냥 열일 했었으면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날 완전 컴퓨터 진짜 뭔지 아시죠? 이awia여 할 뻔했어 너무 얄 нат가지구 진짜 몸이 얼마 나가지고 진짜 자막 쓰는 거랑 이런 거는 얼마 안 걸렸는데 솔직히 컷 편집이 조금 중요했죠 저한테는 왜냐하면 한 멤버에게 너무 치중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재미있는 부분 또 살려야 되는데 너무 또 그 친구 위주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것도 싶기도 하고 오빠 그럼 영상 편집하다가 영상 아 그러니까 이번에 요란 법석 하면서 날아갔었어요 제가 이제 목요일에 그걸 촬영을 하고 금요일부터 바로 편집을 시작을 했는데 금요일날 제가 한 6시간 동안 걸려서 폼이랑 타이틀을 하나 만들고 모션 그래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 음 그리고 어 보자 그 뭐죠 그 그 뭐라 그러지 컷 편집 컷 편집을 이제 제가 그날 끝냈었어요 그게 이제 보시면 앞에는 그 영상 통화 했던 이벤트 게 쭉 이제 나오고 이제 뒤에 요란 법석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전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쓸지만 대체적으로 되게 되게 크게 잘랐어요 나도요 근데 그것도 영상 파일이 거의 지금 200개가 넘고 막 이러니까 하나씩 다 보고 내가 설정 설정해서 컷 편집을 해놨는데 그날 작업한 게 백 몇 개가 된 거야 이게 작업을 하면서 컷 편집하면서 렌더링 계속 돌아가고 화질 조정해놓으니까 화질도 계속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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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향도 조절해놨지 이러니까 갑자기 컴이 램이 다운이 된 거예요 갑자기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 하다가 아 거의 끝났다 이러고 그냥 막 아 하고 이제 다른 영상을 불러오려고 딱 거의 딱히 땡겨서 갑자기 램이 다운되면서 띄우면 뚝 꺼진 거야 이게 와 나 진짜 순간 그때가 새벽 2시인가 그랬어요 2시인가 내가 그날 12시부터 나와서 하고 있었거든요 나 진짜 아이 설마 하고 그냥 컴퓨터 켰어요 컴퓨터 켰고 켰는데 파이널 컷 쓰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이게 미싱 파일이라고 다 뜨면서 빨갛게 보여 나거든요 그 모든 영상들이 에이 뭐 이거 내가 다시 뭐 임포트 하면은 되겠지 해서 임포트를 돌렸는데 또 램이 다운이 된 거야 임포트 돌리는 도중에 근데 그때부터 약간 느낌이 안 좋아서 다시 컴퓨터를 켰는데 이거 아니 자체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냥 키면은 그냥 바로 꺼지고 키면 바로 꺼지고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 느꼈죠 아 님은 떠났다 아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래서 그냥 그거 그냥 새벽 2시에 그걸 다 삭제시키고 그냥 딜트 시켜버리고 다시 시작했죠 그냥 처음부터 그게 이제 토요일 새벽 한 4시 그때부터 다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니까 편집을 다시 그래서 하루를 거의 통으로 날렸죠 버렸죠 네 진짜 요란 법석 편집 진짜 완전 요란 법석 했습니다 생일 방송에서 백만 개 하트를 왜 그렇게 아 브이앱이요? 아 진짜로? 소름돋아 이것도 영상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대충 망했었다는 뜻이지? 네 그렇습니다 진짜 완전 망했죠 요란 법석이었어요 아주 생각만 해도 열받 그쵸?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날의 흔적이 있어요 이거 메모리 카드들 우리 네 이놈의 자식들 그날의 흔적들 256GB 64GB만 4개인데 이게 아 4K가 쓸데없이 진짜 파일만 크지?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화질 차이를 비하인드 또 풀어주나요? 아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어 그 TO 회사랑도 얘기를 해야되고 컴판 맡아야되고 하는거라 제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는게 아니라 음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깐 포키 너무 커 아 제가 이제 이 맥에는 음악 작업한 걸로만 거의 한 200GB가 있고 최근에 이제 UI꺼는 제가 다 외장하도록 옮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맥에는 없는데 항상 작업하려면 200 몇 200GB 확 넘어버리니까 흑발이네요 너무 잘 어울린다 뭔가 어 나 요즘에 흑발하고 그 소리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 어려보인다고 흑발하면 어려보이는 건가 원래? 요즘 캐즈의 흑발 유명 모르겠네 흑발이 왜 갑자기 다 흑발하는지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음 음 음 음 음 음 옥연이의 영웅이로 정환 K형도 흑발이잖아 그러게 맨 처음에 흑발한 친구가 영웅이죠 로이가 했고 그 다음에 아 원래 톤다운은 제가 제일 먼저 했고 그날 VDF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로이 했고 그 다음에 형인형이 나랑 같이 하자고 염색약을 사와가지고 형인형하고 나하고 그 다음에 용인이가 꼴바로 했지 아 오늘 생각보니까 마실게 없네 나 일어나서 생각보니까 물을 마셨나? 아 열목국수 국물 먹었구나 아 진짜 이게 에바잘생김 감사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먹방 해야 되나? 저 얼마 전에 생각났는데 오빠 흑발하기 전에 받았던 염색하기 팁 염색하기 팁 열목국수 국물을 물로 지급한 약간 저 물을 잘 안 마셔가지고 저도 오늘 언제까지 할 예정인가요? 그러게요 이거 유튜브도 오래 하면 할수록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상위로 노출되고 하는 게 있나? 그런 거 없죠 이거를 요아이 계정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 봐 봐야 되겠다 요아이 계정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요아이 계정으로 들어오면 댓글 관리를 할 수가 있대요 나 지금 쟤 다른 걸로 보고 있었어 아 위에 저 창 다 꺼버려야 되겠다 이게 나도 지금 이렇게 막 뭐가 많네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나도 신기하다 아 이게 지금 제가 뭐 먹자 이래갖고 뭐 주문을 하려고 해도 휴대폰으로 켜가지고 뭐 주문도 못해 지금 우리 요한쌍 이거 컴퓨터로도 막 그런 거 배달 앱이 되나? 되겠죠? 안 되나? 찾아볼까? 나 지금 목이 너무 말라 에미넷 다운 아 휴대폰으로 밖에 안 되나 보다 안될걸? 안되네요 네이버로 주문? 네이버로 주문이 돼요? 그럼 여기서 내가 먹고 싶은 뭐 지금 뭐 음료라든가 회사에 지금 사람 없어요 저희 아마 회사 이게 지금 뭐 제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너무 휴일이 길어가지고 사람이 없네요 회사에 아니야 K형 절대 안 나와 근데 내가 카페 이거 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네이버 어떻게 하는 거죠? 아 나 진짜 요즘에 이런 거 너무 어려워 네이버 주문하기 아니면 그냥 나가서 커피 사오는 게 빠를 것 같아 아 카카오톡 주문하기는 PC로도 안되나? 카카오톡도 주문하기가 돼? 카카오톡으로 그게 된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냥 이거 들고 나갔다 오는 게 더 빠르려나? 아 셀카봉도 없잖아 아 진짜 아 있는 게 없어 있는 게 싫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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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없네 네이버는 따로 뭐 이렇게 많지가 않네요 뭐가 없어 많이 에라이 그냥 내가 가는게 빠르겠다 진짜 아 마스크 시도해봐요 케이유 오빠한테 그냥 뭐야 찾은 줄 아니 이게 되는게 있고 뭐가 생각보다 그게 안되는게 많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카페가 많았나 충분히 신기하네 유튜브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카메라 켜고 밖에도 안나가고 싶어 하냐면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 하세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니까 해보니까 그 좀 불편해 하신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끄고 갔다 와서 켜 음 음 음 너무 고민되는걸요 음 음 음 그냥 사가지고 와 갤럭시 듀오라면 방송에도 그런게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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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저는요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이라 제가 또 굴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또 또 제가 누굽니까 너무 궁금하죠 너무 똑똑하다 안요유 알려줘 혼자 계단 칭찬을 주냐 여러분들 진짜 아 아 아 여러분들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방법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찾다보면 뭔가가 나오겠지 해갖고 앱스토어 순간 내가 좋은 생각이라고 했던게 앱스토어가 있었던 바 이게 맥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이패드 앱스토어에 배달의 민족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없냐 여기는 에이 왜 여기는 앱스토어에 없지 그게 배달의 민족이 어머 이게 누구야 응 나가서 사가지고 와 개울가에 왔다가 사가지 속았다 속았어 오빠 거짓말하면 코 길어져요 코 길어지면 좋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거 전부 다 낚아버리기 아 이거 참 방법이 없네 내가 개난말을 했군 왜 지금 오늘 완전 조량감 오늘은 요아의 요한이거든요 요한아의 물먹자 아 그러면은 안되겠어 우리 다같이 일단 일어납시다 어 아랑님이 주문해준대 자 여기가 자 빨리 주문해줘요 경남 ㄲ ㄲ ㄲ ㄲ ㄲ ㄲ ㄲ ㄲ 띄쳐 나갔다 와요 당당한 보소 이게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일어났으나 원하는 메뉴 저 아메리카노면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원래 그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저도 타겟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사줘요 선배로서 또 이게 또 선배거든요 또 유튜브 선배님이시잖아요 선배님이 원래 이렇게 또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이제 한 바퀴 돌아 아 진짜 웃긴다 파워포인트 켜졌어 여러분들도 후배들이 있다면 아낌없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 웃겨 이유 붙이고 있어 여러분들 답 시크릿 오빠 인생후배 안 돼 인생후배요? 인생후배 인생후배 그 인생후배 인생후배 어려운 질문이네 일단은 아 이거 생각보다 딜레이 진짜 심하네 아까 얘기하고 있는게 이제 나가고 있네 딜레이가 진짜 심한거 같아요 이게 V LIVE보다 더 심한거 같아요 아 새로고침하면 돼요? 아 새로고침 어